김하인 선생님의 자기전 민법험문제 시간입니다. 오늘 103조 내용입니다.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설명이 틀린 겁니다. 1번은 제일 끝에 기준 물어봤죠? 판단기준은 항상 행위당시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 맞습니다. 법률행위 당시 맞죠? 그래서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위당시입니다. 3번이 같은 말이죠. 법률행위가 사의 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 반영합니다. 가치관념이 부단히 변천하죠? 변천하니까 여기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번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죠? 무효는 처음부터 쭉 무효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4번 다수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되요. 당연히 103조 무효겠죠? 이 보험계약은 반사의적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저거 보는 적극과담 보여요. 적극과담은 무효인데 절대적 무효죠? 절대적 무효는 뒷사람 다 주고 다 무효 제일 끝에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가 대지한다. 이게 무조건 틀렸어요. 절대적 무효는 뒷사람 100명, 1000명, 100명, 100명 다 무효라. 무조건 103조 무효이다. 이렇게 끝나야 돼요. 그래서 적극과담을 딱 보시면 제일 끝에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가 된다.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5번을 정석대로 풀어보면 대리행위 하자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기준이죠? 백사족 궁방만 본인이고 나머지는 다 대리인입니다. 5번은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인, 배신행위에 적극과담을 했죠? 본인은 선이라고 나와요. 가담화에 이루어진 부동산 이중매매는 본인이 매수인이 선이네요. 그래도 본인 기준이 아니라 대리인 기준이죠? 지금 5번은 궁박 아니잖아요? 그럼 다 대리인 기준. 대리인이 적극과담에서 103조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선이라도 소유권 칠을 갈 수 없다. 없다로 끝나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죠? 매일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행복한 밤 보내세요. 굿나잇 정답은 5번이에요. 9번 전에는 met Kwangrek 끌고 감사합니다.